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먹을 건 참 많죠 오늘 여러분의 입맛을 살려줄 가을철 별미를 소개합니다 세상을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을 지키시오 개선 안녕하세요 그러고보니까 우리 의상들이 약간 낙엽 색깔이에요 단풍 색깔 가을이 오긴 왔네요 정말 이제 덥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요 며칠 사이 부쩍 좀 서늘해지면서 아니 달력 보니까요 2015년도가 4개월도 채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멀쩡 내년에는 아니 어떻게 다들 가을 맛을 잘하고 계세요 잘 먹고 있어요 그쵸 얼굴 좋아졌어요 요즘 하늘 굉장히 예쁘잖아요 하늘 보니까 정말 맛있는 도시락 싸들고 공원에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을 소풍 어릴 때는 때마다 그렇게 가을 때마다 소풍 가고 그랬는데 운동회 하고 새벽 근무하고 저는 한 9시쯤 아침 9시 남들 출근할 때 이제 퇴근하거든요 집에 가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때 참 선선할 때잖아요 집에 가기 딱 걸어가기 좋을 때 그래서 또 한강 가서 또 주무신다고 아 그거는 예전에 옛날 얘기 아니 근데 가을이 날씨도 참 좋지만 네 그렇게 또 맛있는 게 많아요 아우 괴로워요 아우 괴로워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정말 힘들어요 가을은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지만 네 천고아비 하늘은 높고 내가 살죠 우리가 살지는 계절인데 우리 캐스타 식구들은 가을 초 별미 중에 특별히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그 대하랑 대하랑 맛있지 맛있지 소금구이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통풍하게 사료를 네 대하 진짜 좋아해요 머리 부분 되게 좋아해요 아 저 머리 부분 안 먹어봤네 그게 그렇게 고소하다면서요 진짜 고소해요 아우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간장게장 간장게장 네 저는 사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근데 복불복인데 뭐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간장게장이 집에 있길래 정말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먹었어요 다행히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던 아 저는 사실 양념게장을 좀 더 좋아해요 아 네네 그래서 몇 해 전에 부모님과 함께 그 여수 쪽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게장이 그래서 양념게장 집에 가서 정말 온 입과 손이 시뻘게 질 때까지 울고 뜯고 맛보고 즐겼던 기억이 나요 무섭다 전체적으로 네 우리 유니캐스터는? 저는 과일 과일? 저는 과일을 워낙 좋아해서 제 피부 보면 과일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마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게 과일 덕분이라든지요 제가 혼자 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에 과일 채우는 것만큼 욕심을 내거든요 아니 사실 혼자 살면 과일 잘 못 챙겨 먹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좀 약간 예외에요 역시 돈이 많다 잘 사는 집 딸이네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뭐 사과 맞아 사과 요즘 사과 맛있어 피부 미용이 참 좋다 맞아요 가을 하면은 저는 감 생각나던데 아우 그치 감도 맛있어요 정말 먹는 얘기만 해도 밤을 새고 갔네요 정말 오늘 요즘 먹을 게 많은 계절인데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가을철 별미 소식들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후배님들 좀 잘 준비하셨죠? 당연하죠 저희는 뭐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고 머리맛대고 굉장히 고민해서 준비해왔는데 네 우리 선배님들도 준비 다 해오셨겠죠? 어디서? 어디서? 허둥이 가려 아니 두 분이 정말 동작할 적 없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생색내는 거에 맞춰져서 저희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간장게장 안내주기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봤죠? 좋아요 네 맞아요 후배들이 준비한 것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장수식품이자 그리고 조선왕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 즐겨 드셨던 이 음식 땡땡이거든요 근데 일단 조선시대 중에 가장 장수한 왕 누구일까요? 저는 세종대왕 아 세종대왕 세종대왕들이 장수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조선시대 아는 왕 중에 왕이군? 광해군이 떠오르네요 영화 광해를 뜻깊게 봤거든요 저희가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렇죠 바로 조선 21대 왕 영조입니다 영조인데요 수명 제가 또 수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 43세 근데 영조는요 그거 밖에? 짧네요 정말 근데 영조는요 그거의 두 배 83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몇 세까지 살았죠? 그렇죠 현대과학으로 봤을 때는 100세가 넘으신 거죠 정말 장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또 영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자신이 무술이 출신이었던 숙빈 최씨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콤플렉스였고 그리고 직위를 하자마자 고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탕편책을 실시했는데 정치 싸움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장병 영조 왕국 또한 어릴 때부터 평생 위장병을 좀 달고 살았다고 해요 스트레스성 위장병인 거죠 그렇죠 편한 자리가 아니죠 왕국도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왕이 모든 걸 다 누리고 굉장히 편하게 지냈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또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은요 영조대왕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서양에서는 제가 틴트를 그럼 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산속의 쇠고기다 그리고 채소의 스테이크 또 뭐 장수는 장수한다 라는 말을 있는데 제가 하나 더 힌트를 드리자면 채식하시는 분들 고기를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고기를 또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저는 콩 그러니까요 근데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지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있죠 뭘까요? 버섯 그러니까요 왜요 내가 못 맞출 줄 알았나요 너무 쉽게 맞췄지? 버섯입니다. 그중에서도 송이버섯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가을 송이가 한약 한쪽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송이버섯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에서 나는 건데요. 우리나라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40여일 동안 짧은 기간에 가장 굵고 실한 버섯이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송이버섯 채취할 수 있는 때네요. 그렇죠. 요즘 참 맛있을 텐데 동의보감에서는 송이는 성질이 평하고 또 맛이 달고 독성이 없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또 이 송이버섯의 향을 맡아보면 되게 은은한 솔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버섯숭이에 정말 최고다 라고 나와 있고 또 설사 마마 천연두적 그리고 산후의 후유증에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가을에는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버섯을 맛볼 수가 있는데 사실 버섯 같은 경우는 동서양 할 것 없이 굉장히 통틀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또 그리고 진시황이 버섯을 굉장히 즐겨 먹었고 특히 네로 황제는요. 가을에 나는 달걀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버섯을 따오면 그 버섯의 무게만큼 황금을 줬다고 해요. 황금 버섯. 달걀버섯. 정말 유명한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버섯이군요. 그리고 네로 황제랑 진시황의 특징이 뭐야? 오래 살았잖아. 맞아도 많았잖아. 눈이 번쩍지으신데. 남편에다 뭐 얘기해서. 그리고 버섯이 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요리법도 참 다양합니다. 일단 표고버섯. 표고버섯 어떻게 요리하세요? 표고버섯은 제가 또 요리를 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아는데요. 딱 하는 것 같으니까 주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더 들키기 전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네 해봐요. 채소 육수를 내는데 감칠맛을 내는 역할로요. 그거 그거. 제가 멸치와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육수 낼 때마다 멸치랑 표고버섯 권새우 해가지고 하면 진짜 육수 맛이 나죠. 향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볶음요리에도 좋고 찌개에 넣어 먹는데요. 맛있겠다. 근데 아까 말했던 송이버섯은 조리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좀 그 맛과 향기를 오랫동안 가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장시간 물에 담그면 향이 사라지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만 익혀서 그 소금과 참기름 뚝딱을. 고기처럼. 고기처럼. 고기를 이렇게 찍어서 먹었을 때 가장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에 또 많이 나오고 맛있는 게 버섯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산으로 버섯 채취하러 가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독버섯이 또 많이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할 줄 아세요? 그냥 저희들이 알기로는 화려한 건 독버섯. 그러니까. 그리고 벌레들이 먹지 않은 거 깨끗한 거고 독버섯.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일단 제가 판매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식용버섯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일단 이거. 이거는 바로. 짜자잔. 느타리버섯. 이제 식용버섯이고요. 네. 또 이것은 바로 화경버섯이라고 해서 밤나무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버섯인데요.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두우면 청색광을 내뿜는 바로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정말 좀 수수하게 생겼죠. 맞춰볼게요. 두 번째 것도. 두 번째 거. 이거. 그게 뭔데. 그게 독버섯 같아. 이거요. 송이버섯. 맞아요. 네. 이것은 바로 송이버섯이고요. 잘 아시네요. 우와.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바로 독버섯인데요. 짜라란. 담갈색 송이버섯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 혹시. 되게 예쁘게 생겼죠. 아까 말한 그 계란버섯. 달걀버섯. 달걀버섯. 근데 독버섯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달걀버섯. 이게 바로 식용버섯이고. 오히려 조금 더 수수하게 생긴 이 버섯. 바로 개나리 광대버섯이 독버섯입니다. 의외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네.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평소에 알던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그렇죠. 이것만 봤을 때는. 그 보신 것처럼 좀 화려하고. 또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 좀 독버섯이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리고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사실 대부분의 버섯이 세로로 찢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요. 또 요리에 은수저를 넣었을 때 색이 변색이 되면 독버섯이다 하는데. 네. 오히려 대표적인 맹독버섯인 도구산 광대버섯은요. 은수저를 넣었을 때 변색이 되지 않고요. 어머. 오히려 표고버섯으로 한 요리에서는 은수저를 넣었을 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정말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버섯조차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구별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우리나라 산에서 서식하는 이 산에서 나는 독버섯이 바로 9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독버섯이랑 식용버섯이랑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채취하는 버섯은 절대 그냥 안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겠군요. 사실 몸에 좋고 좀 귀한 걸수록 가짜들도 많고 좀 비슷한 것들도 많고 하는 만큼 안전한 제철 버섯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후배 팀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산의 진미 버섯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줬어요. 네. 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의 마음처럼 넓고 푸르른 푸르른 깊은 바다. 바다 속에서 나는 아주 가위수의 진미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뭐 바다의 별미하면 뭐 전어겠죠 당연히? 우린 그렇게 뭐 다들 아는 그렇게 상식 뭐지? 뻔한. 식사. 식사. 아니 왜 전어 무시하세요? 전어 얼마나 좋아요. 아유 가을철 하면 전어니까. 이건 다들 아시니까 뭔가 또 정보를 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뭔데요? 해주세요. 후배님께서. 고등어입니다. 네. 아니 근데 고등어는 정말 흔하잖아요. 가을철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맛이 있나요? 진짜 고등어 못 먹어 본 사람이네. 그러니까 비싼 것만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도 주지 않는다. 아니 정말.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좋은 건 자꾸 며느리 안 주고. 그러니까. 나쁜 것만 며느리 쪽. 왜 자꾸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좋을 때는 딸 내보낸다고 그러고. 어찌됐건 그 정도로 맛있다. 응. 고등어가. 더 슬프다. 결혼하기 싫어진다. 이 얘기대로. 아니요. 저희는 되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랑받는 며느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럼요.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고등어를. 가을철에 고등어가 맛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고등어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생선? 등 푸른 생선. 등이 왜 푸른지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고등어의 등이 왜 푸를까요? 저는 약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어도 약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열심히 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진짜 딱 그걸 보고. 선생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방송 재미없게 한다. 이 정도 틀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리얼. 우리 수민캐스터 방송 강좀 봅시다. 제가 해볼게요. 네. 저는 배 같은 경우는 물 속에 계속 있잖아요. 불은 거예요. 불어서 하얘진 거고. 이제 푸른 등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차가워서 시퍼럽게 질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추우면 시퍼러지잖아요. 일리가 있네. 그렇죠. 정답 알려주십시오. 정답은요. 맞췄어요. 고호색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선적들한테.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선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적들한테는 푸른 바다처럼. 지푸른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이 푸른 거고. 바다 속에 있는 선적들한테는 마치 배가 해수면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얗게 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등 푸른 생선이 등이 푸를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단 한 번도. 이게 자기들도 다 먹고 살려고 그랬던 거네요. 맞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고등어가 가을철에 가장 맛있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등어는 사실 사실 맛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고등어는 땡땡 때문에 가을철에 가장 맛있다. 뭘까요. 땡땡 두 글자요. 두 글자. 두 글자. 저는 잠을 많이 자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폭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폭면이겠죠. 폭면 푹 자는 거.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또 많이 해요. 저를 포함해서. 스트레스. 쇼핑. 고등어 쇼핑 하려고. 어우. 쇼핑 많이 하는데. 아이쇼핑만요. 아이쇼핑만요. 싸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가 이제. 이렇게 알을 뱉을 때. 임신. 임신.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임신합니다. 아이쇼핑. 미안해요. 정말. 우리 고등어가 회유성 어류거든요. 그래서. 회유성 어류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저쪽 먼 남태평양이 있는데. 2월에서 3월경에. 제주도 연안으로 올라왔다가. 점점 점점 북쪽으로. 해주면이 좀 따뜻해주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산란을 하고 난 뒤에. 고등어가 월동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막 식욕도 막 이렇게 많아지고 해가지고. 폭습을 한대요. 고등어가. 그래서 이때쯤이 됐을 때. 고등어가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지방 함량도 20%나 더. 높다고 하죠. 확통하겠네. 더 맛이 좋겠네. 그렇죠. 그렇죠. 비만인 고등어. 비만인 고등어. 그런데 이 고등어. 고등어 자라는 생선구이집을 가면은. 등은 누렇고. 또 바삭바삭하고. 반대로 또 안은 촉촉해서 점점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집에서 한다고 하면은. 겉만 익히고. 속을 안 익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도 바삭하게. 반대로. 그래서 제가 주부인 제가. 또 맛있게 너르너르하게 굽는 방법을. 아니 요리 진짜 안하거든요. 너무. 글로 배워와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근데 한 과학잡지에서. 고등어 맛있게 굽는 법을 시럽을 했다고 해요. 참 별거같이 나네요. 별거같이 나네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40, 50, 60, 70도씨에서. 각각 고등어를 구워봤는데요. 과연 몇 도에서 가장 맛있었을까요? 일단. 사랑 체온이. 37.5도. 40도는. 40도는 좀 너무. 좀 약할 것 같아요. 사랑 체온 먹으셨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게 뭔가 비교를 하려고. 그렇죠. 70도는 너무. 좀 셀 것 같고. 한 50에서 60. 저도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50, 60도. 네. 이게 60도. 그래서 좀 은근히 구운 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고등어가 된다고 합니다. 60도. 60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저도 요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실 실험은 실험이에요. 저희가 언제나 온도 쟤가면서 고등어를 굽겠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계도 없어요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쟀다가. 응. 60도네. 또 있다가. 어. 맞나?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고등어를 좀 맛있게 굽는 방법.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프라이팬을 강불에서. 강불. 제일 센 불. 센 불에서. 좀 달군 다음에 식용유를 사악 둘러줍니다. 이때 식용유는 조금. 프라이팬 바닥이 좀 다 젖을 만큼. 조금 충분히 해 준 다음에. 센 불에서 고등어를 올려줍니다. 네. 소리가 나면서 이제 맛있게 익겠죠. 네. 그런 다음에 한쪽이 다 익었을 즈음에서는. 확 뒤집어야죠. 뒤집은 다음에 이제. 은근히 약한 불에서 삭 익혀주면 되는데.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생선에 고등어 위에. 1cm에서 2cm 정도 간격으로. 칼집을 삭삭삭 이렇게 내줍니다. 어쩐지. 맛있는 식당 가면 이게 칼집이 있더라고요. 왜 넣을까요? 왜네요? 잘 익게 하려고. 그렇지. 또 익게 하려고. 또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작은. 죄송합니다. 네. 일단 속까지 잘 익게 하려는 이유가 없고. 네. 또 하나만 거기 위에다가 소금을 삭삭삭 뿌려줘요. 그래서 안쪽까지 좀 간이 잘 되도록. 그럼 이제 맛있는 생선구이 완성이죠. 아우. 그냥 말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말로만 들어도 막 상상이 되고요. 저는 고등어 구이를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냐면. 밥에 물 말아가지고. 물 말아. 아우. 고등어 이렇게 살점 이렇게 제일 많은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암 하고 먹는 거. 아기들은 케찹도 찍어서 먹던데. 그래요? 아니 아기들 얘기라고 하지 말아요. 본인 그렇게 드시는데. 머리 좋아지는 DHA 성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등어에 아주 풍부하고.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각종 영양소가 아주 듬뿍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왜 먹어야 하냐. 이게. 이게. 노화 방지. 꼭 먹어야겠네요. 고지야죠. 저희라고 하시면. 성인병 예방에. 이렇게 바라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오메가3 얘기를 하셨는데. 치매 예방 효과에 되게 좋다고 해요. 실제로 하바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은 집단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수명이 2.2년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고해볼 만하죠. 그렇죠. 아니 정말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고등어는 정말 언제나 먹을 수 있는 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철에 먹는 게 더 맛있고 또 효능도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오늘 당장 먹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축제가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부산에서 하는 제8회 고등어축제가 열리는데요. 전국 고등어 요리 경연대. 그리고 뭐 그 밖에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후배라고 덧붙여서 전국까지 짓고 고맙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음식으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훌륭한 방법은 제철 음식으로 계절별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을철 별미로 식탁을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스타 가지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쎄쎄!